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시수 k 의 제대값을 구해라 자 가오수죠 그러면 이거는 가오수 액션을 t라 두게 되면 t 는 당연히 뭡니까 정수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셨고 t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k 는 0이 되는데 실근을 가진 데 쓰니까 d 는 25 마이너스 4k 가 0이상이 되면 되겠죠 그 마이너스 4k 가 마이너스 25 이상 되고 k 가 4분의 25 이하가 되면 되겠죠 근데 자 이거 실근이라 했는데 지금 이게 t라는데 이게 정수이기 때문에 t가 정수일 때 두근도 정수죠 두근도 곱 곱은 k 인데 이것도 정수가 되어야 되겠죠 맞죠 두근도 곱이니까 k 가 그럼 k 는 정수가 되어야 되고 최대값을 구해라 자겠죠 4분의 25 이거는 6점 얼마 얼마니까 k 는 뭐됩니까 최대값은 6이 되겠죠 그죠 육이 됩니다